안녕 말씀 시켜보세요. 안녕 지가 기분 좋으면 얘기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엄마가 얘기해야지 안해 색깔 너무 예쁘네 와 예쁘게 잘 해놨다 와 저번보다 더 예쁜 것 같다 날씨도 좋고 그때는 너무 햇빛 쨍쨍했는데 오늘은 엄마야 뭐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엄마야 진짜 금강산도 식후경 맞다 우리 어디로 오른쪽으로 둘까 와 해바라기 냄새 냄새는 이상하구만 냄새는 이상하다 아니다 그때 그때 말고 비하세가 애들보다 비하세가 그니까 그때가 더 낫지 응 첫 초창기 공짜로 봤다 그래 깨구리도 보고 첫 해 오픈할 때 준비 잘 안됐다고 공짜로 봤다 어 근데 그때는 아룽이가 없었고 와 그러면은 그때는 몇 년 전이다 애들 어렸을 때 응 어 예쁘네 어 이거 손가락 출현하지 마라 손가락 출현은 별로 아룽 아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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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룽이 예쁘다 왜 엄마가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아룽이 데려오지 말까 하다가 재작년에 왔나 더워가지고 응 재작년에 그때는 근데 왜 그렇게 더웠지 시기는 해바라기 축제니까 같은 시기인데 그지 그때 일찍 왔겠지 지금은 응 근데 하기가 떨어질 시간 아 우리가 또 척션이 너무 빠를때는 그렇다 아 아니 근데 지금 떨어질 시간 아닌데 걸어질 시간 응 엄마야 아우 나비 아우 너무 예쁜 나비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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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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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와 예쁘다 아룽아 예쁘지 엄마야 날개팔자 나방 응 멋있는 나방이라 나비 나비 맞죠 어 both 으응 저렇게 이쁜 난빙엔 나방으로 원래 하라는데 와 지금 자 응 당신은 노란색 나빌밖에 모르겠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요 나방들은 원래 화려한 나방들이 많더라고 몰라 나는 잘 몰라 어 앞으로 가지 마라니까 왜 아니 아빠는 외모에 자신 있나 왜 자꾸 앞으로 갈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응 응 있네 어 자신이 좀 있으신가 보네 응 그러네 꽃이 있으니까 나비가 있다 어 근데 왜 저렇게 까만 애기들 밖에 안 보이노 아직 이제 가다보면 노랑나비도 보이겠네 그럼 노랑나비도 보이는데 응 어 흰나비도 있네 아이고 예뻐라 응 얘가 나방이네 이게 나방인가? 그래 애는 얘 하얀색 나비 맞나? 응 응 응 우와 저봐라 이런 느낌이 응 아봉이도 여기서 살래? 여기 살면은 야 꿀먹는 거 뭐였네 지금 응 와 신비하다 음 음 음 맛있나 무슨 맛이나 꿀맛이지 응 어 비가 올라한다 아 좋다 어 비가 오면 좋겠다 많이 응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좋고 작년에는 얘가 없었거든요 어 귤도 그렇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얘들이 없었던 거 같다 근데 얘들 없어도 괜찮은데 응 저번보다 뭔가 좀 더 완성도가 있다 딱 좋겠네 응 이 늦은 시간에 오늘 응 비 오면 좋겠다 진짜 근데 지금은 원래 해 뜨는 시간인데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너무 좋네 응 해 뜨는 시간 아니지 해 뜨는 시간은 7시 다 해 지는 시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 햇볕이 땡쩡한 그건데 아 강원도 공기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공기는 무슨 울산이랑 똑같아 미겠지만 와 아이고야 코스모스가 더 이쁘긴 하네 아 아 와 아니 해바라기가 내보다 키가 더 큰가 아이가 아 아 너무하다 어 네보다 큰 아 으 으 으 이런데가 어 드론 맞나 아 진짜 드론이 근데 저래 원래 쫓겨나게 생겼나 응 엄마야 엄마야 엄마 드론이 우리도 찍어주는 거 아이가 네 응 응 뭐가 찍지 저거 조절하겠죠 드론이 어디 갔노 내려가 응 응 응 응 응 어 진짜 드론 안녕 아롱아 드론 안녕 어 드론이 우리 쪽 위에서 멈췄네 아 아 아 우와 드론 작동 잘 하시나보다 응 응 어 가만있네 야 아니 카메라에 안 잡힌다 드론 응 아직 큰함이네 응 근데 이 아롱아 여기 와 여기 여기 해바라기 시간너무 아닌가 응 아롱아 아롱이도 드론 띄올까 으흠 음 예쁘다 근데 말없이 그냥 걷자 어 꽃만 보고 걷자 롱아 응 아이고 우리 아롱이 대답도 잘하네요 아 벌이다 응 응 으흠 보라 안녕 아이고 예쁜 애 통통 아 예쁘게 생겼네 많이 먹어라 아이고 이쁘라 아우 이쁘네 아우 이쁘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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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 예봐요 하하하하 히브로스로 봤는데 진짜로 있네요 아 우리 아룽이 아룽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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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안녕 안녕 어 네 우리 아룽이도 꽃 보러 왔어요 어 어 아룽이도 엄마 닮았고 바람 새는 거 좋아하고 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차 타는 거 좋아하고 어 꽃은 좋아하는데 큐일 줄은 모르고 아룽이도 어 뭐 꽃 다 죽었나 그럼 일주일만에 2주일만에 진짜 하초를 사랑하는 사람이 키워야 된다 와 벌 벌이 너무 예쁘다 응 같다 음 이거 코스모스 맞나? 이래야 이쁘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예쁘다 음 그때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 새벽에 왔다 알지? 그때 첫 해예 말고 애들 말고 우리 둘이 왔을 때 그때는 비 왔다 아침에 우리가 그때 일찍 들어왔는데 여기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나 진짜로? 엄마야 그럼 내가 누구랑 왔는데 천둥 벙겨친다 어 그러니까 비 오면 좋겠다니까 그래 엄마야 그때 그럼 내가 누구랑 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일찍 온건 기억이 안 난다고 일주일 왔다 일주일 와가지고 비가 약간 와가지고 우산 없이 딱 다닐 수 있는 비 세상에 나 기억력이 고 왜 그렇게 안 좋나 어 아동아 어 아빠가 기억력이 저래 오늘 때 어 세상에 나 음 저기 산책로도 있었다 그치 그래 산책로로 그때 갔었잖아 비 와가지고 그래 기억 그래 그래 기억하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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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소리지 그래 저 위에도 올라갔다면 기억 안 나나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사진 찍었을 때는 햇빛 쨍쨍할 때 왔던 날이고 어 그때 내 원피스 입고 저 저 밑에 있어 밑에 있고 당신을 위에서 내 사진 찍어줘 그 사진 있잖아 왜 기억 안 나나 이제 기억 나나 그래 여기서 찍자 우에서 전망 끝내려 응 안 찍을건데 요렇게 영상으로만 남겨있건데 그곳에서 밑으로 보면 돼 응 그 영상이 장난이 아닐까 응 응 이렇게 딱 보면 응 그때 돌았던 코스랑 다르게 돌고 있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응 응 응 응 좋다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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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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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계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이고 그니까 하나 이렇게 약간 나오면 아니 얼굴을 내지 말고 옆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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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손앞도 왜 매달아서 응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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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여기에서 사진 찍었다. 맞지? 안 찍었지 먼저 찍세요. 아,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기 오게, 여기. 우와, 우와. 아, 언니 앉아봐. 아이고, 귀. 칠죠? 어머니야. 어깨 닫혀서. 어디 쓸게.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면 되지. 아니, 이 길이 아니다. 여기로 연결 안 되나? 요쪽. 이쪽이었나? 저쪽 길. 모르겠는데. 어, 저희도 아까 걔랑 똑같은 색깔이네. 너가 이제 누가 물으면 아령이 이 날개 다쳐서 못난다. 이만 하지마. 우리 아령이 듣는다. 나도 그 얘기 잡고 했는데. 이제 안 할라고. 그 말 알겠지? 그 얘기 안 할게. 걔가 못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자. 아이고. 아이고야. 이게 뭐야. 왜 못 날아요? 응? 그냥 안 날아요. 왜? 안 났는데요. 이게 산책로 아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 볼게. 이게 산책로로 보이나. 나무가 이래가지고. 이리로 그러면 가지말지. 여기까지만. 반대로? 반대로? 아, 근데 저분들은 어디 어떻게 가서 가냐? 이쪽으로 더 있어. 여기. 여기. 봐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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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게 해도 여기가 막아놨지. 응응. 뭔 말이 말하겠나. 뭔 말이 말하겠나. 뭔 말이 말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또 가야되겠나. 그렇게. 어? 그래. 굳이. 여기 왔는데 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길이 만들어 가지라. 우리 아버지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응. 니가 본거 아니면 말하지 말라 했다. 뭔 말이 가겠지? 응. 여보. 뭔 말이 가겠나. 그래. 길이 안되면 가지 말라고. 지금 이게 억지로 길을. 억지로 길이다. 하면서 가는거 가고 있는거잖아. 어. 아이고. 아이고. 길 맞나 아이가. 맞네. 하하하하. 그래 만들어 가지. 어. 아니 근데.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сол교. 지난 주에. 박기령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사.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가 두개고. 눈이 두개고. 입은 하나다 했거든. 그 말 뜻이 뭐겠니. 당신 생각해 봐라. 말을 쉽게 하라고. 그렇지. TOR ап Prix. 떨떡 하네. 하하하하하하. 저기 앉을. 이게 그거다 아룽아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는거 여기 앉자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대라 여기까지 오는데도 대대 아이고 좋다 어 너무 좋네 아까 그거는 계단이 정답이 넘어진다 우와 아 좋다 맞잖아 하나님께서 눈 두개 귀 두개 만드시고 콧구멍도 두개인데 입은 하나다 그럼 말을 아껴라는거지 항상 말 조심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어도 안되는거고 들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그럴 줄도 알고 가만히 서입시오 응 내 말 들었제 당신은 응 당신이 최고 말하는거 ㅋㅋㅋㅋ 때로 지금 말로 받는 아유 좋대 여보 내가 영상 키우고 있대 항상 조심해라 아이고 진짜 좋다 진짜 좋대 해바라기만 있는거 보다 코스모스가 있으니까 더 여기 차 딱 대놓고 차 박으면 멋지겠다 응 여기 차 박 안 되잖아 여기 안 되겠지 와 좋네 아유 너무 좋네 우와 정화되는 느낌 응 젊은 연인도 있고 연세 드신 분 언니 오빠야 둬 봐라 밑에 봐라 여보 봐라 보기 좋지 응 젊은 연인들은 언제 해줄지 몰라 ㅋㅋㅋㅋ 요즘 아니다 노년 이혼이 더 많다 아 진짜 나이든 지금 60년동안 이혼이 우리나라에 더 많다 누가 알았는데 통계가 지금 근데 젊은 연인들이 헤어질 확률이 높나 저 언니 오빠애들이 헤어질 확률이 높나 결혼하고 이혼율은 60대 이상이 더 많다 황혼이혼이 아 진짜 근데 너무 보기 좋은데 저봐라 두 분이사 저런 경우가 있는데 저 설타봉 들고 와 멋지다 네혼이 엄청나라 응 그래 당신도 잘해라 응 응 눈 말하듯이 그래 얘기하노 ㅋㅋㅋㅋ 나는 딱 아롱이 잡고 있으면 따라갈까 ㅋㅋㅋㅋㅋ 아롱이하고 엮겠으면 돼 저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롱이는 안 버릴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영아 이혼 다시 열심히 붙어있자 그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이혼인데도 아롱이는 안 버린다 아이고 진짜 내가 방금 말조심하려 했는데 또 이혼 얘기가 나온다 세상에나 그런 말 쓰지 말하니까 맞지 응 당신이 먼저 헤어지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방금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아 확실히 아이고 너무 웃으니까 눈물 난대 휴지 없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원하다 아 이제 여기다가 물피시도 누워놔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조금만 없다니까 앞으로 사과 여기 누워야 되겠다 그래 아이고 웃겨라 웃으면 눈물 난대 아나 아이 참나 너무 웃긴다 저희는 지구에 이렇게 놔놨는데 응 응 너무 보기 좋다 아유 좋을 때데 내가 그때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간 거 상관이 난다 응 8월 1일 날 응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간 거 있지 사진 봤지 응 응 그때 갔을 때 갈 때 그때 태풍 온다 하는 데도 있다 애가 비행기 떤다 하기만을 기다렸다 근데 그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어 4명이네 애들도 아이고 예쁘다 좋을 때다 저래가 또 남자친구 생기면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응 어디로 시집갈지 모른다 헤어져서 못 만날 수도 있다 내 친구들 7명 못 보잖아 봐라 응 미숙이하고 진숙이 영란이 누구 윤경이 또 누구 도령이 아이고 부산에 살았으면 다 같이 계속 만나고 있을 건데 봐라 뿔뿔이 해야지가 음 근데 왜 7명이 다 이름 기억이 안 나냐 미숙이 영란이 미숙이 영란이 도령이 진숙이 응 사람들이 왜 이름 다 기억이 안 나 응 여기가 더 좋은데 응 아 왜냐면 거기 저기 서 있으면 밑에 사람이 내려가고 사진도 찍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응 응 아 진짜 태벨 예쁘다 산새도 좋고 근데 여기 해바라기로 이렇게 할 생각을 누가 하셨을꼬? 그래 응 나는 그때 오픈하기 전부터 알았지 응 첫 회에는 그때 준비가 더 돼서 공짜로 해주잖아 응 아니 그때도 좋았다 그치? 응 너무 카메라 맷 사진작가들이 와가지고 찍고 왔는데 응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이 응 응 지금 우리는 딱 좋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구경하고 지금 여기는 명당 자리에 응 와 너무 좋다 응 새소리가 돼 응 새소리는 좋네 우리 아롱이 소리가 더 이쁜데 아롱아 네가 한마디 해라 아롱이 입에 이 뭐야 왜 털 털 어 지 요즘 털 막 뽑는다 아머네 연세 드신 연인들 너무 예쁜거 아이가 우리도 저래 늙어야 되는데 맞지 예쁘게 착하게 손 꼭 잡고 응 저 연세도 손 딱 잡고 가면 얼마나 보기 좋은데 응 응 응 응 좋네 응 응 운전을 뵈야 되는데 나도 내가 운전면허 딸까 응 왜 이거 운전면허 따는거 반대인데 응 아 왜 난포 운전할 것 같나? 아니다. 안 그렇다. 내 자전가는 난포하게 타나. 안 그렇다. 보기보다 또 얌전하게 탈 수도 있다. 몰라 오토바이는 좀 과하게 몰란 건 모르겠지만 아이구야. 예쁜 아가씨 내 명 어디 갔노? 친구 내 명 어디 갔노? 저분들 클로즈업에서 보면은 초상권 되나? 아니지? 그냥 이래 봐도 되죠? 남의 사상을 들여다보기. 아이구 세상에나. 한 둘 셋 넷 다섯 명. 아이구 세상에. 옷도 진짜 이쁘게 입었네. 아이구. 발 아프겠다. 음. 예쁘네. 음. 아이구야. 저기 단체반은 건강 왔다. 여보 저 밑에 봐봐라. 외국분들인가? 음. 어디로 비추어야지 저분들을 비추나? 응? 우와. 확대 나누니까 못 찾는다. 어. 찾겠다. 아. 이제 찾는데. 아닌데. 한 분인데. 단체반은 어디더라. 하자. 저기로 다 들어가 버리네. 좁은데. 전역만 잡은다. 음. 음. 예헤. 흐흐. 3, 4, 5, 4, 5. 아까 단체로 보였는데 흩어졌다. 헤쳐모요. 이랬나? 헤쳐모요가 나나지라는 얘기야. 뭉치라는 얘기야. 헤쳐모요. 어. 헤쳐. 헤쳐모요가 나중에 모야라. 알아서. 맞나 확실하나. 헤쳐모요? 이게. 갈게요. 지금 헤치고 헤쳐지고. 응 지금 흩어지고 응 모이라고 응 그 말이 확실하네 응 당신은 군대 안 나왔잖아 정확한 용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방위도 그런 말 듣어 특공방위다 현역이 없어가지고 방위가 특공무술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누가 그래라 내가 그랬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방위는 그래도 방위다 사단장 앞에서 특공무술에 시범띠고 진짜로 다섯시 되면 집에 간다 이거 집에 버스 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불 지르고 낙법하고 하다가 다섯시 땡 하면 집에 간다 이거 확실하나 현역이 없어가지고 방위들 차출해가지고 키 큰 아들 있잖아 방위들 흥행할 때 너 180 넘는 아들 다 뽑아가지고 지금 180 안되잖아 거의 방위들이 막 저런 180 넘는 아들 모아가지고 의장대하고 의장대 듣는다 후방에는 대역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섯시 되면 집에 간다 아이고 계속 사람들 들어온다 짜롱이 좋다 아가씨 저 네명쳐 간다 아이고 저 아가씨들 따라다녀야 되겠네 카메라가 아이고 아이고 좋을 때 돼 몇 살쯤 돼 보이노? 삼십초 엄마 그래 많은게 보이나 어제는 삼십대 지은이가 스물여덟인데 아이고 아이고 지은이가 아기로 보이나 지은이는 딱 그날이 보인다 지은이도 딱 그날이 보이고 우리 때는 서른되면 지금 지금 사십이 우리때 서른되면 얼마나 시간이 멀쩡 누구장 그러니까 우리 때 서른되면 지금 사십 정도 엄마가 번쩍번쩍하는건 뭐지? 방금 이따가 번쩍번쩍했대 아까 번개 얘기했죠 이 나무들은 뭐 그냥 소나무가 엄마 봐라 저 많이 온다 봐라 저 나라비 서서 네명 간다 원래 그 그런 말 있다 아이가 세명이 길을 가면 그중에 스승이 있고 뭐라 하더라 뭐라 했는데 우와 저 아시 목청 봐라 요까지 다 돌린다 음 스승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우리 귀요미가 목청 크다 하는데 저녁에는 춥겠다 그래 저녁에는 근데 여기 약간 습하네 지금은 습한데 나중에는 춥겠다 음 무시동 에어컨 되나 오늘은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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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어컨 없이 잤다니까 에어컨 없다고 우리 호소했나? 그냥 슬픔 끼고 잤지 아니 말고 어제는 어제는 추웠고 그러니까 어제는 왜 그렇게 추웠노 그 산 정상이니까 응 어제 완전 추웠다 다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자 여보 쪽 한번 대단해 봐라 봐라 단체 맞지 어 근데 보면 이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명찰을 하거나 이래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건 안 했네 그죠? 한국 분들인가 외국분 아니신 같다 응 적당히 외국인들 오실 때 보니까 명찰이 하고 길 잃어버릴까봐 따로따로 온 것 같은데 아닌데 아까 저기 우르륵 같이 오셨다 거의 막 이래요 응 아이고 언니와 오빠들이 딱 보기가 좋대 아이고 예뻐 예뻐 아유 세상에 마저 예뻐하네 어디 갔노? 아니 벗어났다 저 저 좀 이따 또 보고 황제연모 가가지고 밥 먹고 식당 갔어서 5,7시부터 축제였거든 물축제 응 우리도 갈 것 같으면 옷을 사가지고 달아주면 되지 물축제? 응 그런 데는 안 가야 된다 우리 아롱이 있어서는 된다 가지 말자 그냥 옆에 보면 되지 구경만 구경하고 넘어가면 되지 응 응 응 여름에는 영원피셔네 아이고 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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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셔네 아이고 세상에 벌써 가자 그러면 순서히 가자 응 가서 밥 먹고 시장도 돌고 영국도 돌고 시장 구경하러 갈래? 응 우리 시장거리 응 전에 갔던데 거기가 다 연결돼있어 아 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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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보자 태백이 얼마 안 넓어가지고 시내가 응 우리 전에 차박했던데 그 말하나 거기 하려고 하다가 응 그 딴 데부터 주차장으로 넘어갔다가 태백산으로 그니까 아니 그때 뭐 먹을거리 잔뜩 샀던데 말하는거지 응 거기서 거기서 염무실으로 축제하는거지 응 아 그걸 염무실하나 그럼 볼거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축제하는거 거기다 넘어오면 되지 응 그거 진짜 내 손바닥만 하더만 아 그러니까 지금 축제하고 있거든 응 응 등이 아이 등 간지러운데 우리 아룽이가 똥 샀나 응 없던 어이 어이 아룽아 제발 엄마 옷에 똥 사지마라 음 길이 응 길이 아닌거 같은데 진짜 길이 만들어 놨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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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나 또다 아니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겠지 사람들이 응 응 아유 사장나 사장 길이 맞기는 맞나 엄마 쟤 데리고 다녀 엄마 쟤 데리고 다녀 시원해 아룽이 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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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녕 안녕 나 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덥나 난 안 덥다 응 시원하다 응 응 응 그 때 거기 내가 거기 한번 가졌는데 안 가고 어디 내가 부산에 거기 어 대나무 많은데 거기 가자고 내가 몇 번을 그래 내가 진짜 노래 불렀는데 아홉 그 한 번 안 가줍니다 아이고 무심해다 그는 멀지도 않구만 그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좋더라 아이가 그렇지 좋지 근데 지금 여름이 지났어 너무 지났어 아니 차라리 여름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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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반대로 둘까 응 반대로 둘까 응 그 대나무 거기 너무 좋아한다 그지 응 응 응 응 응 응 나는 그래도 산 보다 높았다 응 응 응 응 응 응 그거랑 그거랑 무심 무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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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꽃 냄새 나네 아유 세상에 으응 으응 다룽이 엄마 따라했네 응 다룽아 여기 가다보면 개구리 나올건데 어떻게 개구리 친구 한마리 집에 데리고 갈까 응 응 아니 발에 더 들어가가지고 응 됐다 가자 응 응 응 응 오른쪽보다 왼쪽을 봐야되네 아하 우와 밑으로 내려가 응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이거를 응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씹었을거 아니다 아니 아니지 시를 뿌렸겠지 시를 뿌리니까 시를 뿌리니까 시를 뿌리는거 아니다 뭘 먹어 난 먹는다 그냥 막 뿌리는게 아니고 멸먹을 씹었겠지 아니 해바라기는 뭘 멸먹이라노 당신은 진짜 내보다 뭘 모르네 아니 밧가드도 하고 실 안에 집어넣을 것일까 아니 그냥 훅 뿌리지 않았을까 밧술을 깔아야돼 가이가 그 기계로 몰라 그냥 휴욱 뿌리면은 변은 다 심잖아 변은 그러니까 뭐 뭐를 심지 소똥냄새 응 소똥냄새 응 응 진짜 구수하지 응 응 소똥을 열러러 응 응 나도 들어봤다 소똥을 그 뭐지 호랑이한테 주잖아 그거 코끼리 코끼리 아 호랑이 아니고 코끼리 아 코끼리가 그걸 좋아한다 응 아니 호랑이한테 준다 소똥 그래 우와 당신은 응 벌써 배설물도 많이 편다 몰라 엄청 지가네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어 뭐 심 듯이 심진 않았을 것 같다 묘목 심 듯이 도 아닌가 그래 묘목 싸움 응 아 이것도 새로 만들었네 뭔데 이거 이거 아 조형물 어머냐 말 버렸다 방금은 아 아 가족끼리 너무 예쁘네 이렇게 먹여서 오고 우리 애들 이제 안 따라다니려고 해가 맞지 컸다고 안 따라다니려고 해가 이번에는 잘 곳이 하고 한번 놀러 와야 되는데 누구 지은이 정은이 저거는 남친들하고 놀고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온다며 아니 쉬웠대 봉길 정은이 오면 봉길날 가게 응 응 그래 봉길 가주는 것도 고맙다 해야 된다 이제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해가 잘 곳이 나야 다음에도 따라다니지 응 이번엔 용진이 또 올라오면 좋겠구만 아 아 조형물이 응 조형물을 몇 개 해놨네 응 응 응 응 안 보던 거다 응 보기 좋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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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단체로 오셨나 보다 응 응 응 이 길은 그대로 그냥 이대로 유지인가 보다 그치? 응 응 와 이거야 넓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차라리 흙길이 낫다 그치? 응 응 그치 그치 удь 좋은 Work 가만히 푸데 자루는 별 從 불편하다 오히려 그거 진흙 이런것 때문에 카를라 근데 응 신 제가 걷는번 응 맞지 맞지 응 으음 응 그낙이도 많고 해바래 여러분 다 여기 봐봐라 해바래спора 어 우리 아름 해바래 sav przede 맞지 아농아 이거 해봐라이씨다 이거 난 재배 다 걷어들어가지고 이거는 일석삼조네 일석삼조라 관광수익 받고 해봐라이씨 관광수익 뭐 얼마되겠나 얘네도 웬수리인데 얼마나 많이 오노 엄청나지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와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고 살 찢다 나는 그 때로 된다 내가 더 많이 묻는다 도토리 못 먹고 고기 먹고 라면까지 먹는데 나는 라면도 안 먹었는데 통닭도 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나는 살이 찢어 나도 걷는다 당신한테 살 때 나는 15,000원 그러니까 그만큼 먹어도 천상유의 한가지 안그러면 요즘 내가 많이 먹고 있거든 응 지금도 이만에 같이 걷고 있는데 봐라 이거 뭐 맥보가 된다고 엄청나게 걷고 있다 맥보가 아니라 오늘 당신 많이 걸었네 5,600도 걸었네 아 우리 방금 걸은 거? 아니 젊다 내가 내가 교회 간다고 좀 더 걸었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당신 4,000부 이상 걸었네 아이고 어쩐지 되더라 100,000부 걸으면 응 엄청나게 응 이제 앞으로 15,000부 걸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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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걷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적당히 걸어야지 나쁜게 보이네 응 적당히 걸어야지 아룽이 아룽이가 거짓말 안하나 와 여기도 정말 많이 해놨네 진짜 그때 개구리를 익은 채소 본 것 같은데 으음 으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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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잘못 밟으면 넘어지면 돼 아 근데 너무 예쁘다 개미 밟아 응 어? 개미 개미가 왜 개미 있다고 깨구리만 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네 아 이거 좋다 사실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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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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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 하도 불어가지고 응 그래도 분다 그래도 보네 휘파람 불면 뱀 나와유 아룽이 안녕 왜 갑자기 안녕 나는 안한다 절대 안 따라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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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룽이 안녕 아룽이 아룽이 너 손 담으서 인사를지 아룽이 아룽이 아빠 말 무시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룽아 얘기해줘 아빠 불쌍하다 어 절대 안 따라 아룽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안녕 안녕 이거는 엎드려 절 받기 안녕 아룽이 여름아 아빠 불쌍해 안녕 여름아 아빠 불쌍해 아룽이 잘하네 아빠가 죽어 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 gotten 뽀뽀 발음 불러라 아롱아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을 믿어 몸을 아프게 하고 아롱이 오늘 안 따라 하려고 하네 보통은 그래 하면 지도 따라 버리는데 아까 지 억수로 했다 하기가 키바락 줄기 힘들다 하기가 이 산골짜리까지 전국에서 그러자 아이고 이제 지치려고 하네 배도 고프고 응 중간에 한번 쉬었어야 돼 저기 아니 저기 정자도 있었고 했었는데 우리가 사진 찍는다고 가고 조금 앉아있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다이렉트로 걸었다 아이고 그래도 시원해 응 저쪽에 뭐 헌스한다고 먹거리 만들고 여기는 아니네 여기는 그냥 산책만 다 연결되네 응 근데 없더라 다 안하고 오르고 어제는 했는지 몰라도 없더라 아니 아까 팔고 있더라 봤다네 그러니까 조금 밖에 없지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먹자 아이스크림 있더라 어 있더라 응 파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먹지 말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가자 응 저기 빨간색 저 양물축은 쟤는 뭔데 쟤 예쁘네 응 와 내가 이 카메라 들고 있었다 아이가 41분 걸은 거다 앉아있는 거 몇 분 앉아있었지만 계속 카메라 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41분 영상 촬영 41분 나온다 옛날 같으면 안 그랬을던데 안 그렇지 그나마 영상 촬영한다고 걷는다 아이가 응 응 근데 걷는 것도 너무 과하면 안 좋다 신발이 왜 그게 잘 되던데 응 코리 코록스 응 아니 그래도 이게 머리도 들어가도 되니까 걔 안치 아 밤이 엄청 예쁘겠다 이봐라 가루등 응 서명도 가동하고 응 오늘 밤이 다시 못 오지 응 응 여기 저녁에도 통제시간 있지 응 아니 말고 밤에 조명 켜졌을때 볼라고 하는거지 그자 또 이렇게 못 걷는다 그자 또 이렇게 못 걷는다 그자 또 이렇게 못 걷는다 어 확실하나? 석탄 캐는 사람 그래 아까 누가 석탄 이랬다 김진남 오빠가 석탄이라고 하셨나? 어 명현이가 석탄이라고 했나? 석탄이라고 하셨다 아 승우 승우 오빠가 그랬나? 석탄 얘기하셨는데 어 어 어 아니다 김진남 오빠가 그랬다 석탄 석탄 지금 어 하향산업이라 하셨나? 어 와 머리 좋다 어? 아니다 아까는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하향산업 아 너무 달콤해 보인다 달달해 아 아 어 그거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하드 그래 하드 먹자 브라보 콩 어 금강상도 우와 브라보 콩 으 내가 뭐 먹어 머 담배맥에 에 아 왜 이리 우와 위에만 좀 까짓해요 여기 와 예쁘다 참 시작 시발점 시작점 이제 그만 하지 차 탈 때까지 응 음 응 어머 얘 강아지다 아이고 예뻐라 왜 이렇게 바꿔? 응 여기 가게 할 때 좋았는데 그치 응 응 놀아 나갔도 되나? 응 놀아 나갔도 저쪽으로 아니네 응 왜 한입 줄까? 응 한입만 먹어라 응 응 아우 시원하다 음 아롱아 밑에 나중에 과자 나오면 줄게 토마에서도 응 매일 응 카드하고 아이스크림이 오거든 응 나는 안 먹는다 왜? 다이어트 헐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헐 두개 세개 먹는 사람이 많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네 먹지 많았네 그치? 응 그래 나는 안 먹는다 응 응 아 비뚤어진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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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뚤어진다 저 아저씨가 카메라 앞에 가지말라 카이다 저렴 띠가 아롱아 아빠 진짜 말 안 듣자 끝